형 라이브방송중에 줌 면형껄로 라이브방송했어 팔로워 50명 있는데 안녕 이거 줌 면형 그거에요 그거 인스타그램이에요 팔로우하세요 목말라 했어 아니 100명일때 좀 해보세요 벌써 280 팔로워 333 형 지금 300명이나 들어왔어 형 지금 팔로워할 생각 다 들어왔어 형 지금 인기라이브방송이에요 갑자기? 어 대박이지 이거 한 두시간만 켜놔 이거 한 두시간만 켜놔 태현아 태현아 형 인스타 형 인스타 형 인스타 형 인스타 형 인스타에요 형 인스타인데 라이브한거에요? 백현이가 라이브 켰어 형 인서에요? 지금 받는거야 지금 뭐야 진짜네? 진짜라니까 뭐야 깜짝 놀랐네 팔로워서를 높이기 위해서 저 이용하는건가요? 그치 멤버들 다 이용해 제가 리팩 노래 틀어드릴거에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슈퍼해가지고 이거 틀면 안돼요? 이거 틀게 너무 많이 슈퍼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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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마이콜에서 킹 마이콜서 킹 마이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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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